제주도에 남은 차량이 안 돼서 제주도에 남은 차량은 제주도에 남은 차량이 오는 차량이 줄어들어 제주도에 남은 차량이 안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 남은 차량이 더 이상해 그리고 일부 내밀었지? 아니야! 짜증나네 머리에 정지가 불 떨어졌지? 아, 뜨거워! 저거 샐러드 저거? 이거야, 맛있는 거 알지? 이거 오세요 안 와요 나 먼저 먹어? 하나 딱 볼까 지금? 뭐? DP? DP 찍으면 안 되는 거야? 난리 나는 거 아니야? 재인이 막 젖어 버리고 아니 태교의 DP가 웬 말이냐 뭐야 어제 잘 맞잖아 그러니까 몰래 봐야 돼 근데 가방 정리 좀 해줘 안 돼 가방을 싫어 사야 돼 너무 지저분해서 오래됐어 내 가방 정리 좀 해줘 이거 안 돼 가방을 싫어 사야 돼 이거 안 돼 가방을 싫어 사야 돼 여기 들어가는 거 맞나? 어쩔 수 없어 어머 죽겠지 형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냥 Dan 한 번 해라 눈이 멈출이요 안 돼 안 돼 예전 예전 미션 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건가? 우리가 금을 정하자. 여기. 여기.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모빠랑 오늘 따로 자는 거야? 응. 진짜 신났어. 뭐야 이게 왜 있어? 샤워할 때 훔쳐보지 마. 부끄럽게 이런 거 왜 있는 거야? 왜? 화장실. 가자. 진짜 어이가 없다. 결제 누르면 되겠다. 내 거야? 통화. 진짜. 고기. 잠시만.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. lot. 간식을 끓여. 계속 먹기. 제발. 간식. 어떻게 먹어야 돼? cozack. 왜? 계란 포칭 제가 대로 먹는 거 오고 싶었어 바뀐 게 좋을 것 같은데 아, 하나는 아 어 예, 그렇습니다 여기만 뒀어 저... 얼마나 전구야? 저희는 3시간 나 3시간 왔어? 아니, 3시간 반 응, 나 이거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 으흐흐흐 자 감사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보여줘 아, 뭔가 시켜먹어도 우리 동네에서 뭐 시켜먹는 거 한번 사고 싶어 우리 동네에서 뭐 시켜먹는 거? 응 그게 뭐가 있지 그런가? 케밥 케밥? 응 케밥은 주문 많은 분에 있어 맛있어? 응 치킨에 있어 근데 케밥 알아? 무슨 맛이야? 케밥? 케밥 알아? 케밥 롯데월드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야? 롯데월드? 어? 그래, 그래, 그런 데서 먹는 거 같아 그렇지, 그렇지 뭔가 그런 데서 먹어본 거 같아 따로 찾아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게임이 잘 돼 조용히 먹겠습니다. 1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2, 3, 4, 5.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? 흥흥흥흥 으흐흐흐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구운 도메이로 구운 도메이로 여기로 들어갔는데? 응 닮았다! 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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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수업에 살아 생할때 도시락 사질까? 책임새는 못 들어가니까 왜 왜 색깔이 변하는구나 니가 목 몸무게 체중계 짱마로 되었지 진짜 피크 피크하다 뭐해? 여기 수납장 가방 수납장 가방 이런 걸로 기저귀 가방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오 멋있네 팔 길이 괜찮아? 어때? 마음에 들어? 이거요 이렇게 입어봐 먹을 거 골라보세요 마그마 같아 마그마 오늘 하늘도 멋있고요 달콤한 옷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행 내 안에서 양념장 하늘 다행 동네 야채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